아니, 은진아 왜 맨날 포즈를 잡을 때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귀를 또... 약간 그 몸매가 예쁘게 나와, 그렇게 찍으면. 아니, 이게 예쁘게 나온다고? 아니, 그건 과장성 거잖아.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쁘게 나온다고. 너는 약간 진짜 뭉, 뭉, 약간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아, 이거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왜 귀는 이렇게 하지? 왜 맨날 이렇게 하고 옆에 봐. 이유가 뭐야? 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약간 자연스러우면 이렇게 투구하는 거지. 내가 언제 막 이렇게 했다고. 원래 이랬어. 어, 맞아, 맞아. 그럼 갑자기 웃어.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유나가 찍어주면서. 무슨. 뭘 했다고.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럼 그 말 했으면 웃는 거야. 아, 머리야. 아, 이제 힘들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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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